내가 아영 팬이면 너 우리 반에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랑꾼이 있어, 누구야? 희철이! 희철이! 야, 그러면 지효랑 희철이 그렇게 대기치네. 그러면 얼마 전에 좋은 일 있었잖아. 그리고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연락했니? 축하한다고? 어, 내가 문자 남겼어. 뭐라고? 축하한다고. 문자 남겼는데 희철이가 어, 고마워 누나. 그리고 그 뒷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. 뭐라고 했지? 내가 문제라고 갖고 온 거 아니야? 아니, 그냥 뭐뭐 너무 괜찮은 애야. 내가? 너 저기 있어, 햇빛. 아, 괜찮은 사람이지, 그러면.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자를 하는데 나도 옛날에 누나 런닝맨 소식 잘 목마댔을 때 누나한테 누나 런닝맨 계속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축하해, 이러고. 누나 알프로도 열심히 뛰어줘, 이러고 또 서로. 야, 몇 명을 죽이는 거야. 지금. 지금 다시 꺼냈어, 그 얘기를. 아무도, 사람들 다 잊어먹고 아무도 모르는데. 너 항상 서로 이렇게 문자를 나눠. 뭐 토커에는 뭐 유통기한 가는 게 없니? 야, 그거 이미 상했는데. 다 머리 돼서. 아니, 서로 걱정도 많이 해주고 많이 챙겨줘서 어떤 좋은 일, 뭐 슬픈 일 있을 때마다 늘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는 해? 저번째가 아니고 좋은 사람이었어. 아, 좋은 사람이지. 뭐 모른 좋은 사람. 뭐 모른 좋은 사람. 뭐 모른 좋은 사람. 좋, 좋, 좋. 진짜. 그동안에 내 옷 모른구나. 뭐 모른 좋은 사람. 뭐 모른 좋은 사람. 뭐 모른 정말로 좋은, 좋은 사람. 네가 좋은 사람이라면서. 뭐 모른. 안 돼, 희철이 내 편이야.